음악과 잘 어울리니 이 음악에 맞춰 나오세요 이재훈씨입니다 왠지 뒤돌아서 한번 돌아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음악에 맞춰 그렇지요 자 이재훈 그리고 왼쪽 왼쪽 출농군이 타주십쇼 그리고 정립 우리 박영환 역을 받았습니다 낭동굴로드 촛농 형상 자 박영환의 하트는 정말 있다 할까요 제가 요즘 하트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정의로운 정의로운 눈빛 보여주시죠 믿고 보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정의란 이란 것이다 눈빛으로 보여주세요 그렇죠 청량 그리고 수사촉을 좀 발휘해볼까요 수사촉 왔다 이 사람이 수도둑이다 자 그렇죠 좋아요 이쪽 왼쪽 왼쪽 오른쪽에 기자님 안계세요 왼쪽 아 계십니까 예 자 이제 하트 원없이 하세요 하트 중독자 자 이제 우리 이재용 배우 새로운 별명이 생겼죠 하트 중독자 자 우리 다 꺼내세요 어 좋아요 사랑이 정말 많은 거예요 가세요 기자님들한테 충분히 하트 주세요 주만해도 점점 터뜨려 오른쪽 분명합니다 완벽해요 자 이재용 씨 잠시 후에 보십니다 흠